무얼 라면 먹을 일사랑 맛은 한 번씩 아니지 맛은 아니지 오랜만에 보내 양념 어 냄새 좋다 양념보다는 수다이들 먼저 먹고 양념 먹어야지 이게 뭐야? 머스터드? 아 머스타드 소스? 이것도 있어 양념을 따로 전척한 거? 응 이거 한 번 먹어봅시다 후라이드 맛있겠지? 목도리지 같네 이것도 후라이드야 그냥 고통맛 느낌인데?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자 이거 찍어먹어보냐 이거 갖고 어차피 양념은 똑같은데 이거는 근데 식어도 맛있고 이거는 식음을 좀 그럴 것 같은데 음 음 음 이번엔 뭘 먹어볼까 음 음 양념으로 음 음 음 음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